안녕하세요. 홍은희입니다. 이미소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회사 다니는 워킹맘 역할을 맡았는데 쉽지 않은 나날이 펼쳐지겠지만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이름처럼 이미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과 닿으시죠? 느낌으로 가시지 봐봐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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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예쁘다. 예쁘다. 하나 둘. 자, 앞뒤, 앞뒤. 안녕! 매일 밤 인사드릴게요 워킹만 육아 데뷔 5월 9일 첫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